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을 왔는데요 되게 세트가 이쁘고 아담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면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겠죠 촬영하는 내내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1일 VJ 신지수입니다 일단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제가 저희 탑11의 모습을 솔직하고 과감하고 거침없이 깜깁습니다 탑11의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탑11의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빵 토끼 맹구 홍태씨 네 안녕하세요 연예 뉴스입니다 저는 디제이입니다 오늘? 네? 오늘은 VJ지수 아,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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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V V V V VJ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휘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기J 고기J 대기실에 들어가서 저희 주의스케 사 겸11 멤버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둘이 또 발견했어 내가. Only you. Only you. Hi Chris. Hi Chris. What's up? 저기 하쿠 형님. 팀원 같은 거 같아요. 아 진짜 팀원 같은 거 같아요. 아 진짜 팀원 같은 거 같아요. 사쿠 오빠. 안녕. 이정하에게 접근 금지. 이정하에게 접근 금지. 스킨십 금지. 지켜보고 있다. 누가 보냈을 것 같은지를. 페이지에 송성민 씨가 보내신 문자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정호 언니에게. 밥은 먹었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왜요. 둘이 아무리 싸워봤자 이정은 내 거다. 마음껏 싸워. 어제 정한 날 문자 왔다. 문자 왔어. 너한테 넘어갔냐? 나랑 만나자. 정호 언니. 정호 언니. 네. 제가 언제 A의 슈스키 여신이 되나요? 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탑11의 캐럴 뮤직비디오. 12월 초에 응원과 함께 공개된다고 합니다. 와이든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늘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겨울. 감기 조심하고.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올 겨울을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 보낼 예정인 슈퍼스터 K3 탑11 멤버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ToEnews24.net